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라면 눈물에 시안시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에 시안시라고 대답할 때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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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